좌표 북위 35도 5분 3초 동경 128도 5분 36초 북위 35.08417도 동경 128.09333도 35.08417 128.09333 사천읍성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시대 읍성이다. 1994년 9월 26일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144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대에 있는 사천읍성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곽으로 약 1.5km의 둘레 중 현재는 3개 부근 약 300m의 성곽이 남아있다. 사천꾼지에 의하면 사천은 조선 태종 때 동성이라 불렀으며 그때 진을 두고 병마사로서 벼련사를 겸직시켰고 세종 때에 다시 사천형감으로 불렀다. 이 성은 세종 24년에 병조참판 신인손이 왕명에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며 이로부터 4년 뒤 관청을 짓고 읍을 옮겼다고 한다. 처음의 기록에는 성둘레 3105척 성벽의 높이 10.5 11.5척 성문과 옹성이 각 3곳이라 되어 있고 그 후의 기록에는 성둘레 5015척 성벽의 높이 15척 성문과 옹성이 각 3곳이라 되어 있어 후에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백성을 보호하고 외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수모가 있었다. 특히 선조 32년 전기룡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명나라 원군이 연합하여 이 성을 탈환하기 위해 혈전을 벌여 외적을 몰아냈다 한다. 현재 성안에는 충혼탑, 수양로, 활을 쏘는 관덕정이 있는 산성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